에 독꽃하기 전부 아... 지르고 왔죠 자 1.4진급 질인데 개캔디하고 같이 왔고 어 이거 점사인데요? 자 지금은... 에 죄짓을 지금 많이 나와있는데 에 적상원님이 어떻게 할지 자자 이게 중요하죠 아주 자자 개캔디를 일단 무시해야 되구요 독고탁두지검은 일단 무시하고 자자자자자 아니 아니죠 아니죠 뭐 다 무시할 수 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개캔디부터 시죠 응 개캔디부터 시 어 이건 좀... 마법 시야를 노리는데 이건 아마 지금 메이비쪽 혈 가입했던 캐릭이라 에... 자 개캔디 한번 노려야지 이제 에 김선생님 자 개캔디 아직 있는데 그쵸 그 역사님 개캔디 아... 지오티천국 지금 박가리하면서 지금 자 견제 들어왔는데 에 그렇죠 지오티천국 못 버틸거 같은데요 지금 힐러가 없어요 제이조들도 지금 음... 에... 스턴이 지금 안걸리죠 탄자켰구요 자 스턴이 안걸려요 지금 에... 스턴이 안걸려요 시툰부가 지금 자 스턴이 지금 사실 까다로운건데 그게 들어올 때 에... 에헤헤헤 안걸리고 있어요 거의 자 이런 상황이라면 뭐 한번 에... 그렇죠 이 못버티구요 음음 쓰읍... 자 자 객캔디 여전히 있는데 에... 뭐 지금 적상원님 가서 치면 객캔디 못버틸거 같은데요 기밀님도 있구요 다크성 에... 페이크로 도망갈라고 지금 에... 에... 중간에 한번더 어... 페이크해서요 에... 도망갈거리까지 확보하고 쑥 이제 얼른 입구로 휙들어 에이 그렇지 객캔디 지금 저거 에... 머릿속 다 있는거죠 자 도망갈때 한번에 도망갈라고 지금 하다가는 공격당하니까 고 중간지점에 한... 한 두번정도 에... 페이크로 좀 에... 들어갈 거리를 좀 좁혀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샥 들어가 요런식으로요 쓰읍... 저 제조 컨트롤 자체는 저 저런식으로 지금 해주는건데 음... 나쁜건 아니에요 자 교전안해보고 자비분들같은경우로 이제 뭐 한번 페이커 쑥 한 다음에 얼른 들어갈라고 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교전 잘 안해본분들 뭐 이런 글썸같은거 아 객캔디 얼른 또 나와가지고 한식구님 누리는데 에... 한식구님 당했어요 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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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크로 지금 객캔디 어이... 이게 지금 갑자기 어이... 야... 자... 자... 적상관님이 그러잖아 알았자 알았자 에... 객캔디 한번 노려가지고 지금 치면 에... 픽스라질텐데 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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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금... 객캔디 에... 객캔디 자... 여기서 한번만 더 어... 객캔디 객캔디 어... 객캔디 에... 이... 또 나올 것 같은데 개캔디 어... 에... GOT 청구 자... 마리데물이 괜찮아요 에... 일단은 하트... 걸고 칠 때 에... 아... 에... 이거 뭐... 점사 자... 지금은 마리데물님 저 하트 디버프가 굉장히 에... 적절하게 들어왔는데 에... 포춘 포켓 그거 먹으면 저 없대죠 거의 1레벨은 뭐 좀 20레벨 되나요 20레벨 넘게 85렙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... 나중에 좀 뭐 한 60 미렙 넘어가면 좀 포춘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85렙까지 올리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61레벨이면 66렙까지 좀 올리고 나머지 좀 쾌하고 그러는 게 나을 거 같은데 quá 음... 음... 자... 선봉도 일단 •這是 내일 komtike 공 delivering 한 개 정도 성은 먹을 전력은 충분히 되고요 지금 아 이게 또 지금 나왔나요 개캔디 굉장히 활발한데 오늘 왜 한식구님을 계속 돌리는데요 한식구님이 찍힌 것 같은데요 개캔디한테 돌변실이라도 처음에 한식구님 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좋은생각님 어서오시고요 마법샷캐디 내 앞을 가로만 요거는 이젠 뭐 메이비혈 가입된 키릭이었기 때문에 에 이쪽 풍열적 속상원님하고 다른 이렇게 좀 국한 내 앞에 이렇게 좀 공격하는 건데 공식적인 제조혈은 아니에요 메이비 뭐 일단 일반 유저들한테 쟁도 걸고 뭐 작장 입건을 위해서는 사실 피키 같은 것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제조 짓을 하는 오토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에 몰라도 공식적인 제조혈은 아니에요 현재 전체 자비 분들도 안 치는 분들도 많고 그것도 분쟁이 있는 분들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치는 분들도 물론 대다수죠 서버에서 쟁 한번 안 걸려본 중립혈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걸렸었기 때문에 음 음 음 음 예산